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설법을 하기 전에 간단히 만남의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미탑을 하면 여러분들은 관세모살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반갑습니다 오늘 제 1강입니다 설법 주제는 불설 수마제 보살경이라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총 9가지 2년 공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부자로 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원수와 만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죽은 후에 3억도에 떨어지지 않는 인과의 모든 내용이 아주 요약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퍼펙트하게 아주 정리가 되어 있는 경전이에요 이 경전은 영치산에서 부처님이 비구대 중 1250명과 보살 1만 명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때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장자에 대해서 아는 나이가 많고 부자를 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죠 장로 그게 원래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장자 장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우가였어요 뭐라고요 우가 한번 해보세요 우가 우가 그 우가였는데 우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그 딸 이름이 수마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내용이 수마제 불설 수마제 보살경이에요 그 딸의 나이는 8살이었는데 여러 세상을 지나면서 과거 세상이 무수하게 많은 백천 부처님한테 쌓은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대요 여러분도 공덕이 있어야지 부처님 만났는데 공덕이 없으면 여러분도 부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헤맵니다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교회 갔다 무당치 갔다 계속 헤매요 허공기도 했다 맨 마지막에 오는 데가 부처님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인연은 아무에게나 쉽게 주진 않는다 근데 수마제 보살은 몇 천생을 그렇게 부처님한테 공덕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조산 지금 영조산이 영치산이라고 하는데 그 영치산은 인도의 마갈타국에 있는 왕사성의 동북쪽에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기에서 법화경 무량수경을 설법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처님 처서에 와서 수마제에 가 얼굴을 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를 하고 한쪽에 서서 한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원컨대 여쭈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방편으로서 저의 의심을 풀어주세요 하고 부처님한테 아뢰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말없이 고녀의 뜻을 알아차리고 부처님께서는 수마제한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물어라 이 부처는 지금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설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여 너로 하여금 기쁘게 해줄 것이다 잘 들으세요 수마제가 부처님한테 아랫 내용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이거를 깊게 깊게 새겨보세요 첫 번째 보살이 어떻게 하면 태어나는 곳마다 사람들을 보고 항상 기뻐합니까 어떤 사람 불행해 이 사람 만나도 불행해 저 사람이 나 시기질투해 이 사람 만나도 불행해 근데 어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나를 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연 공덕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시겠어요 기억하겠어요 까먹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깊고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부자로 태어나서 항상 많은 재물과 보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중요하죠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죠 근데 이건 뭐냐면 셋의 생생 부자 한 번 부자가 아니야 셋의 생생 태어나면 이거니 태어나면 이거니 태어나면 이거니 태어나면 정주형 태어나면 정주형 그 인과 이 법문은 얼마짜리 법문이에요 수천억짜리 법문이겠죠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 궁금해할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사랑하는데 만나 헤어져야 돼 근데 보기 싫은 사람은 또 헤어지지도 않고 맨날 나를 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일천 연꽃 속에서 화생하여 법왕의 자리에 누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태어날 때마다 법왕 태어날 때마다 법왕 법왕이 뭐예요 한 나라의 국왕이 아니라 뭐예요 대도사 삼계 도사 큰 도인으로 태어날 수 있냐 법왕 법의 왕이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신족통을 얻어서 헤아릴 수 없는 억만어 국토로부터 저 세계로 들락날락 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2년 가는 곳곳마다 내가 따라가서 신족통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어떤 그 인연으로 그 공덕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것도 또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원수나 침해하는 자와 질투하는 자가 없게 됩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어비두터면 계속 식이 질투래 내가 잘될라 그러면 재뿌리고 잘될라 그러면 재뿌리고 잘될라 그러면 재뿌리고 어떻게 하면 또 무슨 말을 하건 그 말을 듣는 자가 믿어 복종하고 내 말을 행하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쉽게 말빨이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 말 다 잘 듣습니까 말로만 내하면 안 되고 내가 딱 하면 바로 복종해야 돼 그것도 나의 원력이고 나의 힘인데 그것도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인과법으로 다 나와 있더라 어디에 어디에 경전에 부처님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재앙과 죄가 없어서 선행을 지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악마가 나를 노리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숨을 마칠 때 부처님 앞에 나타나 고통받는 곳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총 몇 가지예요 지금까지 총 아홉 가지입니다 그 아홉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공덕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날 때마다 계속 천석구 만석구 부자로 태어날 수 있는 인형 공덕이 있겠습니까 알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네 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형상을 보고 나의 말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 첫 번째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원수를 보아도 선지식을 보듯이 대하고 첫 번째 다 같이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원수를 보아도 선지식처럼 생각하는 것 쉬워야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원수를 보면 화가 나는데 선지식처럼 섬긴다 다 같이 인의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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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이니 세계면은 화를 죽을 화를 면한다 그 얘기를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서 이 원수를 보아도 마음을 인의지덕으로 참을 수 있는지 예전에 오래전에 그 가난한 여인과 가난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많이 배웠고 이 남자는 일자무식이라 그러니까 매일 남편은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떼가지고 집에 와서 겨우겨우 숯을 팔아서 연명하고 여자는 안에서 바느질을 해 근데 여자가 매일 남편한테 가르치는 거야 인의지덕이라 인의지덕이라 여보 여보 참을이니 세계면 엄청난 재앙을 피하고 나도 부자로 살 수 있대 그거를 매일 교육을 한 거야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 인의지덕 인의지덕 참을이니 세계면은 재앙을 편하고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계속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주룩주룩 내리는데 산에서 나무를 하고 이렇게 초가집에 내려와서 집에 여보 나왔어 여보 나왔어 하는데 초가집에 딱 보니까 아무도 응답이 없는 거야 그 아내가 방에 있나 방에 딱 들어있는데 아내는 누워있고 그 옆에 또 누가 있냐면 머리 깎은 중이 아내랑 마주보고 있는 거야 남편이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어지고 창자가 꼬이죠 내 사랑한 아내가 어떤 중과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한 이불 속에서 칼을 들고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세 번을 고민하다 뭐가 새냐 맨날 부인이 인의지덕 인의지덕 참을이니 세계면 재앙을 면하고 큰 재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자초진영에 들어보자 그래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딱 두들기고 딱 보니까 아내와 그 중 뒤통수가 보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중 뒤통수가 누구였어요 뭔 부처님이에요 중임중이지 비군이 스님이라 비군이 스님 비군이 스님이 아내가 밭에서 밭을 일구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거야 근데 너무 배고프고 온몸이 다 앙상하게 말라 있어서 스님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읍시다 내가 밥 한 끼 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비가 오니까 옷이 젖어서 추해 떠니까 불을 떼가지고 아궁이에다가 스님 따뜻한데 누우세요 저도 누울게요 저 안 누우면 또 안 누울까 봐 같이 누우고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뒤통수원 보니까 당연히 사내중인 줄 알았지 근데 딱 보니까 비군이 스님이야 그 자초지정을 딱 듣고 나니까 그때 내가 칼을 뒤에서 찔렀으면 그 비군이 스님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니지덕 세 글자를 생각하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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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딱 들으니까 아 내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뻔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기가 차요 안 차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록 스님이지만 내 살아왔던 집안이 큰 부자라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그 당신들 가난하게 살고 그 신심이 너무 가륵하고 그러니까 내 재산의 반을 이 부인을 위해서 이 가난한 부부를 위해서 헌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니지덕 세 번이면 재앙을 면하고 큰 불을 얻는다 맞아요 틀려요 스님의 재산을 반을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 부부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와 이게 진짜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아무리 그래도 순간적으로 사람을 원수라고 해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자비한 마음으로 일제 중생을 대하라 말은 쉽지만 어렵죠 모든 사람을 자비한 마음으로 대 스님도 못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네 가지 없는 사람이 있다 네 가지는 뭐예요 싸가지 착한 사람은 원래 착해서 좋고 나쁜 사람은 끊임없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끊임없이 교육하고 끊임없이 공부 가르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세 번째 이상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 수행하면 고칠 수 있다 하지만 네 가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쳐다보지도 말고 마주보지도 말고 같이 말하지도 말아라 왜 그 화가 나한테 온다 근데 부처님은 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일제중생을 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라 그랬는데 스님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전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력은 해라 내가 부처가 아닌 이상 노력은 해라 최선을 다해라 아시겠어요 세 번째 항상 위험한 중요한 법을 찾고 구하는 행을 실천해라 항상 중요한 법 이게 뭘까요 항상 중요한 법 부처님의 인과법을 얘기합니다 항상 중요한 법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가 절대 없어요 이 인과법에 보면 손톱에 때만큼도 오차가 있다 없다 내가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인과법을 찾고 구하는 행을 실천해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이에요 다 같이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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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은 스임된 지 17년 됐는데 이 17년 동안 아침 예불 사시 예불 끊임없이 내가 정진하지 않았으면 절에서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여기 있는 보살님은 지금 사업 크게 하시죠 그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내가 열심히 회계나 업무를 내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보살님 남편분은 직업군인이라고 그랬는데 30년 동안 끊임없이 지각하지 않고 군에 나가서 훈련을 뛰고 한결같이 충실하지 않으면 30년 근속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부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경험하고 실천해라 다 같이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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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실천해서 경험한 사람 아무리 박사기가 10개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실제 실천한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다 없다 마케팅이나 이런 전략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돈 버는 데는 실제 돈 벌어본 사람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법 인가법을 알고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주변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봤어요 저 사람 참 열심히 사는데 아 저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 손가락질 악질해요 거져먹으려는 사람 노력 안 하고 알맹이만 딱 따먹으려는 사람 로또 당첨되려고 하는 사람 그건 사기꾼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안에 사기꾼이 있다는 것은 항상 한탕 내가 한 번에 한탕으로 땡길라 그런 마음 그거는 운이 돼서 그런 운이 왔다 그래도 그 사람은 반드시 또 사기당합니다 그건 뭐예요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 몇 년 동안 기도도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 몇 년 동안 평생 평생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본 3년 그래서 옛날에 행자 생활을 3년 했잖아요 그 다음에 5년 그 다음에 7년 홀수로 갑니다 그 다음에 9년 11년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삼성이 이렇게 클 줄 알았어요 삼성 알죠 삼성 이건이 근데 뭐예요 지금 세계 1위죠 브랜드 마케팅 세계 1위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 하면 몰라요 근데 우간다에서 땀떡 땀떡 아 땀떡 아 땀떡 한국은 몰라요 그건 뭐예요 얼마나 과거부터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박정희 시절부터 맞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많이 베푸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삼성 하면 넘버원 최고의 기업 브랜드 마케팅 1등 그 전 세계 지금 브랜드 마케팅 9위인가 그렇잖아요 반도체 하면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래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치 네 번째 부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다 같이 부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부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부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걸 불구해서는 불사라 공덕이라 그럽니다 나도 부처 너도 부처지만 부처의 법을 이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 다 같이 부처님의 형상 다 같이 부처님의 형상 부처님의 형상 부처님의 가르침 세 번째 스님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부처님을 전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허공에서 부처님을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왜 부처님 죽어서 3천 년이 지나도 4천 년이 지나도 5천 년이 지나도 누군가 부처님을 형성하고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전법 전도하다 보면 부처님법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찰에 개금을 하거나 부처님을 불사를 한다는 것은 인가법에 보면 고관대작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큰 8칸 9칸 10칸 고관대작 왜인 줄 알아요 부처님을 수천 수많은 사람들한테 고이게끔 포교를 하고 부처님의 그 가피를 사람들 마음에 다 심어준다는 거죠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스님 내가 부처인데 무슨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요 기독교에서는요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면요 그거는 숭배신앙이라고 숭배신앙 방편으로 방편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 허공에서 전할 수는 없으니까 내 마음을 부처님 가피를 전하는 거예요 수천 수만 사람들한테 합정하세요 보살은 네 가지 일로서 하기 때문에 항상 보는 사람마다 항상 기뻐한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내고 헐뜯는 마음을 아예 일으키지 않고 항상 자비를 행하고 요법을 얻으며 부처님의 형상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면 마음은 기뻐지고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리라 마음은 기뻐지고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리라 합장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에 스며들었어요 잘 모르겠죠 스님이 법문할 땐 잘 알지만 스님도 이거 법문안하고 좀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사람은 망각주기가 몇 시간이라고 그래요 6시간 그래서 부처님의 형상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면 마음은 기뻐지고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리라 여러분 첫 번째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새새생생 태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 수 있는지 네 가지 인간을 알겠죠 그 공덕을 알겠죠 그냥 딴 생각하고 알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섹타원 법문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아미타불 하면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 하시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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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는 어떻게 하면 새새생생 태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쁘게 하는 그 공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은 두 번째 섹타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새생생 태어날 때마다 크나큰 부자로 부유함을 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부자가 되고 싶거든 이걸 해라 뭘까요 박수 한번 치세요 베풀어야 된다 그걸 조금 더 정확하고 팩트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 때를 맞추어서 보시해라 다 같이 때를 맞추어서 보시해라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다 같이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그리고 추운 사람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줘라 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배부른 사람한테 먹을 걸 주면 돼 안 돼 부자인 사람한테 돈을 주면 돼 안 돼요 아프지도 않은 사람한테 약을 주면 돼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돈은 어디에다 보시해야 돼 가난하고 어렵고 소년소녀가장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2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사람한테 보시하면 그 공덕이 어떨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베풀어라 하지만 또 경전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크나큰 선지식 도인일수록 그 사람의 인가법으로 베푼다면 그 공덕은 또 크다 작다 돈 많은 사람한테가 아니라 공덕이 있는 사람한테 공덕을 베풀면 그 공덕이 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약간 상반된 내용일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때를 맞춰 베푸는 건 맞지만 공덕이 큰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도 공덕이 크다 일례를 듣게요 스님이 20년 30년 수많은 도를 닦았어요 근데 뭐예요 도는 한 푼도 만지기 싫어하나 사는 게 엄청 힘들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도력은 좋아 도력은 아주 세요 신통도 있고 근데 뭐예요 그분한테는 없는 스님한테는 좀 베풀으면 어때요 공덕이 많이 오겠죠 그만큼 많이 돌을 닦은 분한테 그 대신 돈 만지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아 더럽다 난 돈 안 만질란다 뭔 말인지 해요 때에 맞춰야지 때에 안 맞추면 그 공덕이 희석이 됩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 찾아보세요 그 사람 위해서 신통제 하나 갖다 주면 아이고 머리 아픈 게 싹 가셔 그 신통제 천원도 안 해 근데 그 사람 머리 아픈 게 싹 가셔 얼마나 공덕이야 진짜 아픈 사람 위해서 내가 약재 한번 산에서 캐다가 탁 다려서 무보시로 약재 탁 포장해서 한번 끓여줘 보세요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없다 꼭 돈으로 보셔야 되는 것도 아니야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거 다 부처님 진리로서 보셔도 돼요 이거 지금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TV 보는 것도 스님도 법보십니다 우리 보살님 촌차 끌고 왔잖아 벤땡 벤땡 탔다고 왔는데 그 기름값 하가지고 이 보살님 시간 사업하고 힘든 그런 시간 다 내가지고 스님이 얘기 들으러 왔잖아 그러니까 스님이 또 기가 살아서 법문하잖아 그럼 이 법문이 전국으로 다 나가잖아 그럼 이게 법보시야 그럼 보살님 공덕이 지금 다 그 공덕을 다 갖고 갑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그랬잖아 맞죠 이게 이거에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근데 네 가지잖아요 세 가지는 실천하는 거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첫 번째가 실천이고 다음번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공덕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마음의 위력이 그래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알아요 내가 아픈데 이거 아무런 약도 아닌데 내가 이 마음으로 아 나 이거 먹으면 내 몸이 암이 날 거야 하면 먹으면 그 낫겠다는 그 마음 편안한 마음이 진짜 그 병을 치유합니다 플라시보 효과요 그 마음이 위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때에 맞는 보시면 두 번째는 다 마음작용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남에게 베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두 배로 기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찝찝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괜히 준 것 같고 아 이거 주면 주면은 똥 된다는데 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좋은 일 다 해서 죽 써서 멍멍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고 나서 몇 배로 기뻐해요 두 배로 그럼 내가 기뻐하면 그 마음이 이 부유함을 더 줘 더 줘 세 번째 주고 난 다음에 두 배로 기뻐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내가 10만 원 줬으니까 너 나중에 이자 붙여서 11만 원 줘야 된다 대가를 바라면 대야 안 돼 대가 바라면 안 돼 그럼 한 생으로 그 복이 끝나 준 걸로 끝나 근데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다 같이 주고 나면 후회하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아라 주면 끝이야 쓸 때 내 돈입니다 통장에 있는 거는 내 돈이 아니에요 쓸 때 내 돈이야 딱 주면 주면 끝이야 후회하면 안 돼 여러분 주고 나서 해야 하는 건 바보야 주기 전에 안 주든지 주고 나서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라 네 번째 주었으면 대가를 바라야 돼요 바라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일맥한 이야기인데 후회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여러분이 그 대가를 안 바라도 다 여러분한테 옵니다 근데 뭐예요 아 내가 10만원 줬는데 100만원 줬는데 천만원 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500밖에 안 줘 아 나 서운하네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럼 뭐예요 그 사람한테 서운한 마음에 가져 그럼 그 사람과 인연이 지속될까 나중에 1억 2억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습니다 왜 후회했잖아 그 대가를 바랬잖아 그러니까 한생으로 끝나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제마 보살경에 나오는 끊임없는 새새생생 부유한 그 원인이 인과가 뭐냐면 때에 맞는 보시와 기쁘하는 마음과 후회하지 않는 마음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게 세트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엄청난 법문을 들은 겁니다 1억이 넘는 법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세 가지는 마음만 내면 돼 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태어날 때 항상 천석군 만석군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한 번 부자 되려고 불교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 갈고 닦으면서 공부하려면 돼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스님도 대학원 다니려면 등록금 정도 낼 정도 수준이 돼야지 대학원 다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거는 부처님 라인을 타가지고 신장님과 모든 사람한테 회양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시보다는 더 가치가 있다 없다 좀 더 있다는 거예요 왜? 사사라운 개인의 인연의 보시가 아니라 신장님들과 부처님 불보살에 대한 보시잖아요 그래서 큰 돈을 보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네 가지 때에 맞는 보시와 남에게 베푼 다음에 기뻐하는 거 몇 배로 기뻐해라? 최소 두 배 열 배도 좋고 이십 배도 좋아요 근데 마음 아량 따라서 그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대가 바라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은 새새생생 부유하게 태어날 수 있다 합장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때에 맞추어 보시하고 후회하지 않으며 더욱더 기뻐하면서 바라는 마음이 없나니 이렇게 보시하는 일에 용맹과 지혜를 가지면 어느 곳에 있건 어느 세상에 태어나건 언제나 항상 크게 부유하리라 부처님 경전에 딱 나왔죠 여러분들은 이번 생을 부자로 끝나면 안 돼요 새새생생 부자로 태어나서 불법을 옹호하고 불교를 널리 전파하고 전법하고 돈이 있어야지 불교도 전파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인과를 알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할 수 있겠어요? 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부처님 이별하지 않고 평생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공덕입니다 나쁜 말을 전하여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걸 불교해서는 뭐래요? 이간질하지 않는다 시비 붙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하고 싶다면 너 다른 사람 헤어지게 하지 마 반대잖아 너 사랑하는 사람 계속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왜 좋아하는 사람들 이간질 시켜서 왜 깨트리냐는 거예요 싸우게 하지 마 화합시켜 그럼 뭐예요? 너도 평생 살아가는 사람과 평생 갈 수 있어 두 번째 어리석고 목매한 자를 인도해서 불법에 귀시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계속 사기당하고 계속 욕심불이 다 깨지고 계속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집 가고 대나무집 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진짜 바른 스님 진짜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한테 너 저기 가자 거기 가서 너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네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저 스님한테 한번 들어보자 네가 오늘 통장에 만 원이 있다면 네 천 원이라도 복을 지어서 너의 운명을 한번 바꿔보자 부처님한테 귀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유 아유 나랑 상관없어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살든지 말든지 냅둬 아유 뭐 지가 알아서 저렇게 쪼대로 살겠지 그럼 뭐 이 사람 계속 계속 변두리로 돌잖아요 그잖아요 계속 힘들게 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화합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파탄나 왜? 정법을 만나야 되는데 이상한 사법을 만나서 붓이나 하고 돼지나 잡고 손을 잡은 데 가서 왜? 그게 진일이라고 믿고 갔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부처님법으로 귀의시켜야 된다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전도한다 전법한다 거기 얼마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습니까 근데 불자들은 나나 깨우치면 돼 아예 남이야 뭐 나랑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그리고 불교는 독립적인 의식이 강해서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타중교에서 좀 배울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귀의시켜라 귀의시켜라 어떤 사람을 나보다 못나고 힘든 사람을 아시겠어요? 셋째 어떤 정법을 헐뜯거나 해치는 자가 있으면 그 법을 깨지지 않게 보호하고 유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스님을 욕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대해서 아 절이 뭐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 아 그렇구나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네 야 그래 우리 교회나 가자 야 우리 저기 어디 허공기도 가자 야 그러면 돼 안 돼 아니야 분명히 이유 있을 거야 스님은 저렇더라도 절이 저렇더라도 나는 부처님을 보고 기도해 나는 부처님한테 공부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환결같은 마음으로 가다 보면 그 사람은 그래도 중간은 간다 하지만 절에서는 낙은의 신도가 그래요 2절 갔다 저절 갔다 여기 갔다 대나무집 갔다 여기 돌아 그럼 부처님이 나중에 딱 오잖아요 몇 살 돼서 와요 환갑돼가지고 머리 이제 새치 착 나면 그때 다 돌아다니면 마지막에 부처님 절에 딱 와서 그래요 부처님이 딱 물어봅니다 보살 한 30년 돌아보니까 깨달음 왔어? 딱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잘 모르겠는데요 똑같은데요 두 번째 물어봅니다 보살 그렇게 돌아다녀서 보살님 살림에 좀 보태면 됐어? 그래요 하 그때랑 지금 별 차이는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머리 긁으면서 그런 부처님이 딱 한마디 이번 생에는 허리도 아프고 몸도 많이 늙고 치매 증상도 좀 오고 있지 그래 이번 생은 이제 다 됐어 우리 다음 생을 기약하자고 그건 뭐예요 육식갑자가 싹 흘러버려요 그럼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허리 아픈데 어떻게 기도를 해 절도 못하잖아 병원 다녀야 돼 기도비 낼 돈도 없어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젊었을 때 좀 내가 건강할 때 기도하는 걸 하고 내가 돈 좀 벌 때 보시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입에 풀칠할 때도 없는데 보시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그 부유함을 계속 계속 정진하는 거예요 내 깨달음도 계속 계속 정진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세 번째죠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이별하지 않고 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을 권면하여 불법을 구하는 일에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게 한다 견고하게 권면이 뭡니까 권면 권한다 우리 보살이 잘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의 불법을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야 야 부처님한테 기도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야 인등을 다니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되더라 야 스님한테 내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잘 부리더라 부처님법이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와 난 오늘 하루도 막 춤을 춘다 막 신나서 춤을 춘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넌 왜 그러니 너도 나처럼 한번 해봐 이렇게 행복해 그게 권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 하면 그 환희심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기도해 본 사람이 그 기도의 맛도 압니다 합정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나쁜 말을 전하여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 일이 없고 어리석은 일을 인도하여 바른 법을 보호하며 사람들을 건면하여 불도를 구하게 한다면 절대로 이별하는 일은 없으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를 따질 일도 없습니다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게 중요합니까 나이 들렀다고 그 사람이 보기 많고 청정하고 깨끗합니까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어나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태어나든 부자에 태어나든 태어난 순간부터 20살까지는 자기 복입니다 20살부터 40살까지는 뭐예요 일구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40부터 60까지는 씨를 뿌리고 나서 곡식이 이르면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60부터 80까지는 추수한 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먹을 거 먹고 여러 사람들한테 회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농사입니다 그 인생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가난하게 태어나서 흙수저야 흙수저니까 뭐 해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자신을 외부적인 환경에 피해자인 양 변명을 하고 살아요 실천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부처님한테 복도 안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살부터 20살까지 밭에 아무리 산에 돌이 많은 밭이라도 씨를 뿌리면 나요 안 나요 10개 뿌리면 한두개 나서 그렇지 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돈을 주거나 땅을 주거나 집을 주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갖다 받쳐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살부터 40살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법을 가르치면서 야 세상이 이렇다 그럼 너는 앞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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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과를 가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는 어떤 시대가 오니까 넌 이렇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부모가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가 40부터 60까지 수확을 해서 그거를 복을 짓고 다음 생은 또 부유한 집에서 또 태어나요 그게 부처님의 인과법이에요 돌고 도는 인생사 너도 돌고 나도 돌고 어?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흙수저니까 그리고 나는 원래 가난하니까 나는 부처님 인연이 없으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열등의식을 가져요 옛날에 스님도 콧물 찔찔찔 흘려가지고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할 때 비관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내가 스님 생활하고 그래도 지금은 큰 사찰 주지로서 내가 보살님한테 법문하는 위치잖아 근데 내가 그런 생활 17년 동안 열심히 안 살았다면 내가 보살님한테 법문한 보살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합니다 아휴 스님이나 잘 사세요 나 열심히 살 테니까 맞잖아요 그게 몸소 체득돼서 그게 나와야지 가식적으로 나온다거나 이론적으로 나오면 여러분한테 감흥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스님은 왜 이렇게 방송하는데 뭐 하나도 안 떨고 이렇게 해요 뭐 왜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잘하면 얼마나 또 막 잘할 것이고 못해봤자 또 얼마나 못하겠어 다 거기 있어 거기지 근데 내 목표는 뭐냐 이 핵심 팩트를 이 경전에 있는 내용을 하나라도 그 사람한테 우리 전국 불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게 간다면 그게 내가 여기 나온 목적이 부합되는 거지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와서 노력한다는 거지 난 노력하고 있잖아 이게 좀 삐뚤어지고 목이 좀 이렇게 안 맞고 해도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그러면 뭐예요 이것도 공덕이다 보살님도 다 공덕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여기 두 번째 섹타는 아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어떤 법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겠는가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법을 가지고 있어야지 태어날 때마다 큰 부자로서 태어날 수 있는가 그 여러분 이 두 개만 오늘 가슴에 딱 새겨도 여러분들은 부자로 살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백년해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할 때는 메모해야 돼 메모해야 돼 원래 요새는 인터넷에 있으면 짝 나와있지만 메모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계속 새겨야 됩니다 이 스님이 법문을 안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지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평생 태어날 때마다 부자로 태어난다는 것을 가슴에 딱 새기고 있으면 백번 천번 새기다 보면 망각주기가 지나도 안 잊어버려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 죽은 나면 후회하지 않고 아 죽은 나면 대가 바르지 말고 죽은 나면 두 배로 기뻐해라 그랬어 아 그리고 때맞게 보시하라 그랬어 그게 가슴에 새겨지면 어디 가나 어느 생에 태어나나 그게 습관처럼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아미탑을 하면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 하시면 됩니다 나마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마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마미탑을 네 앞장 내리시고요 저번에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유한 인연으로 태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는지 그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첫입 연꽃 가운데 태어나 법왕에 설 수 있는지 법왕이라는 것은 법의 왕을 의미하고 깨달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운명이 있다면 여러분 운명에서 이번 생은 얼마 정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부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욕심이 맞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몇 프로 정도로 선근 인연을 공덕을 지어서 이번 생에 얼마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더 나은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퍼센트를 한다면 아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초년부터 스무 살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타고난 거죠 내가 바꿀 수 없어 내가 타고난 환경은 바꿀 수 없어 우리 부모도 못 바꿔 가난한 것도 못 바꿔 하지만 20대부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는 모난 땅이든 비옥한 땅이든 거기에 씨를 뿌릴 수는 있잖아요 20부터 40까지 40부터 60까지는 어떻게 돼요 내가 20부터 40까지 열심히 노력한 그 공덕으로 씨뿌린 공덕으로 쌀을 고구마를 감자를 추수할 수 있잖아요 단지 내가 좀 가난하다면 좀 더 비옥한 땅에 뿌렸기 때문에 수확이 좀 약할 뿐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고랭지 배추처럼 산에 높은 돌산에 더 맛있게 나오는 곡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뿌리면 돼 내 운명에 맞게 뿌리면 돼 근데 사람들은 우리 부모가 가난한 탓이야 나는 해도 해도 안 돼 어 나는 흙수저야 남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안 뿌려 20살 40살까지 노는 거야 엄마한테 돈이나 용돈이나 탓 쓰고 담배나 피고 술이나 먹고 인생이 풀리겠어요 씨를 안 뿌렸는데 40부터 60까지는 뭐예요 거둬야 되잖아 60부터 80까지는 뭐예요 나 먹을 것 먹고 베풀어야죠 그래야지 또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지 근데 여기는 부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떡하면은 법왕 나한 독각 신의 경지 법왕에 태어날 수 있겠냐 궁금하지 않으 스님도 그 목표죠 세세생생 보딱과 부처 부처 만나 법왕의 자리에 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 인간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법의 왕은 깨달은 왕이에요 일반 왕이 아니라 깨달은 왕 그러니까 도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이거는 비법입니다 잘 적어야 되는데 필기 도구 준비 안 했죠 잘 적어야 되는데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붉은 연꽃 다 같이 붉은 연꽃 파란 연꽃 노란 연꽃 하얀 연꽃 네 가지 연꽃을 곱게 빠요 이런 비법 얘기해 줘도 되나 곱게 빠요 어느 정도까지 빠냐 우선은 빨간 연꽃을 구해야죠 노란 연꽃을 구해야죠 파란 연꽃을 구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하얀 연꽃을 그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구하면 말려서 곱게 빠 뭐처럼 만들어? 먼지처럼 먼지가 확 날리는데 먼지처럼 곱게 빠서 그 꽃을 만다라 꽃이라고 알아요? 만다라 꽃 만다라 꽃이 있습니다 그 꽃에 가득 담아 부처님과 탑과 사리에 공양을 해라 기가 막힌네 이게 비법인데 여러분 또 한 번 해보세요 파란 노란 하얀 붉은 연꽃을 곱게 빠서 먼지처럼 빠서 그것을 만다라 꽃에 탁해서 부처님 사리와 탑에 공양을 올려라 그럼 뭐예요? 온간 진법계 허공계 모든 신장들이 춤을 춘다 나도 못하는 걸 제가 안 해 그 향이 얼마나 그 향이 향기롭고 참 부드럽고 바람이 불면 그 사방천지를 에르메스 에르땡땡보다도 더 좋은 향이 난대 그래서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거 이건 다 공통된 말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화나게 만들면 안 돼 본인의 의지였든 본인의 의지가 아니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서 화를 나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화가 나면은 재앙이 시작된다 다 같이 화가 나면은 재앙이 시작된다 화문지화라 그래 그걸 입을 입을 재앙의 씨라 그래요 입이 그래서 옛 어른들이 행자 생활 3년 동안 묵어내 입만 닫고 있어 그럼 뭐예요? 화가 없다 근데 내가 행자 생활할 때 보니까 다 쫓겨나는 행자는 뭐가 방정이야? 입이 방정이야 행자가 그냥 일이 나고 설거지나 하지 공양주보살이랑 싸우고 막 사무실 가가지고 막 막 창견하고 이래요 그럼 뭐예요? 큰 스님이 그래 니 그렇게 잘났니? 니 그렇게 똑똑하니? 네? 아 그럼 뭐 따져 막 스님한테 아 스님 그건 안 맞잖아요 막 이래 그래 니 좋은데 가 못 있어 그 화문치와 말하지 말아라 그냥 들어라 귀동량으로 듣고 3년 동안은 가만히 참아라 아까 인의 지덕이라고 했잖아 절대로 화나게 하면 안 돼 남편이 나를 속속에도 화나게 하면 돼 안 돼 내 화나게 하는 맛으로 살잖아 갈구잖아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요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그럼 뭐예요? 혈관이 터져 그래서 화내게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특히 부부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남자들도 우리 불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 이겨서 뭐 할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 다음 네 번째 셋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상을 조성하는 공동이 큰 것 같아요 불상을 만들어서 연꽃 좌에 모시는 거예요 연꽃 단 있잖아요 연꽃 단에다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시는 그 인연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개그물 하면 고관대작으로 태어나는 인가법의 인가경에 나온다고 했죠 고관대작으로 태어난다 근데 연꽃 좌에다 부처님을 모시면 법왕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의 연결고리 하나를 만드는 거다 네 가지 중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네 가지는 지금 세 번째 그렇고 네 바지는 뭐냐 최정각 최정각을 얻은 부처님께 기쁜 마음으로 머무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최정각을 얻은 부처님은 뭐예요 한마디로 다 같이 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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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가고 그 사람한테 참 신심이 나고 공경이 가는 사람을 권하여가지고 그 부처님 같은 분을 머무게 머물게 좀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공덕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다함에 공양하는 것보다 아나함이 낫고 아나함에 공양하는 것보다 아나함한테 공양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력이 높은 사람한테 공양하는 게 더 크다 그러니까 최정각을 얻은 부처님께 기쁜 마음으로 머물게 하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다시 합장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네 가지 꽃을 만다라 꽃에 가득 담아 보시하고 성내는 마음과 원안을 없애고 법과의를 받으며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앞에 서고 불상을 만들면 연꽃 속에 화생하게 되리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자로 태어나는 거 이제 우리 불자들은 좀 기도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생 수준이고 그 이상 웬만한 법왕 천잎 연꽃의 법왕으로 태어나야지 그래야지 내가 세세생생 도를 이룰 수 있는 그 인연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 인과인데 보살은 어떤 법을 가지고 있기에 신족이 뭔지 알아요 신족을 얻어 한 부처님 국토부터 다른 부처님 국토에 끊임없이 이르게 하는가 다 같이 신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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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몸이 순간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분 계시죠 큰 스님 같은 게 달라이라마라 팀나탄 같은 스님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귀화를 시키잖아요 불법에 다 귀화시키잖아요 신족으로 요즘은 뭐냐 이 언론 매체입니다 언론으로 탁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봐버려요 전파를 타고 나갑니다 그 수많은 스님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유땡땡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포교를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신족통 그리고 또 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수많은 곳에서 이게 가면서 불법을 전파한다는 의미예요 도인들이지 그거를 요 경전에는 신족을 쓴다고 돼 있어요 첫 번째 공덕짓는 사람을 보고서 못하게 끊지 않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미국 같다 러시아 같다 몽고 같다 여기 가서 다 돌아다니서 불법을 전하려면은 불법에 귀하는 사람 공덕짓는 사람을 보고서 재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내가 거기에 도움은 못 줄지언정 그 사람을 해방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로써 나 아니면 돼 하면서 오히려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살아있는 분이지만 지금 많은 포교를 하고 있는 분이 언론에 원앤땡땡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한 번 그런 방영을 했다가 전 국민들한테 공격을 받고 지금 활동을 못 하시는 분이 아시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에 영향을 끼친 건 엄청납니다 어 10년을 넘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 옥스퍼드 하버드대학교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한테 베스트셀러를 하고 수많은 공덕이 있지만 한순간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공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고 스님이 참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 공덕이 많은 스님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공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공덕 짓는 사람 인정해야죠 그죠 공덕 지어 있잖아요 젖잖아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폐땡땡으로 해서 다 이렇게 포교를 하고 수많은 책을 내고 수많은 베스트셀을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공덕이 무너지는 걸 봤다 그러니까 뭐냐 그런 공덕이 없음에도 내가 한마디 악담 악플로 인해서 사람을 해할 수도 있겠구나 왜 유명인이란 이유로 대중인이란 이유로 이거 알아야 돼요 불자들은 내로남불 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로맨스고 남은 불륜입니까 내가 그만한 공덕도 없으면서 왜 공격을 하고 악플을 다냐는 거죠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 설법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중지시키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세 번째 탑사에 항상 불을 밝혀라 우리 원가사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밤에 되면 탑에 불이 환하게 불이 박혀져 있죠 스님 실천하고 있잖아 하 구담수님 나 이거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왠지 탑에 불을 밝히고 시킨 거야 나는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탑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탑에 항상 등불을 밝히는 공덕이 크다 그러면 그 공덕으로 세세생생 신족통을 쓰면서 불법을 전하고 추앙받는다 넷째 산매를 구하는 것이다 스님들이 산매를 구하지 않고 행정적이나 이런 회계적인 이런 것만 하고 참선을 안 하면 세세생생 친족통을 써서 모든 사람들한테 불법을 전하고 돌을 닦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 얘기 첫 번째는 공덕을 끊지 말아라 두 번째는 법문하는 사람들 끊지 말아라 중지시키지 말아라 세 번째는 탑의 등불을 밝혀라 딱 세기세요 네 번째는 산매를 항상 연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10분이라도 부처님 전에는 아니라도 내 방에서 침대에서 딱 초를 하나 끼든지 향을 하나 끼든지 10분이라도 딱 참선을 하고 그 생활습관 해라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마다 신족통을 써서 여러 곳에 전법을 구하고 내가 부처님의 불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덕 짓는 사람 보고 우리가 안 끊으면 되는 게 뭐 어려워 맞잖아요 그리고 설법하는 사람 볼 때 중지시킬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 번째 탑서에 등 밝히는 게 뭐가 어려워 동네 절 하나 있으면 내 초 하나 키고 가서 그 탑 앞에 초 키는 데 있잖아 딱 밝히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매일 밝힐 필요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10분이든 30분이든 참선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러면 신족통으로 새새생생 부처님 국도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어나 보세요 파리가 붙고 모기가 붙고 날파리가 휑 해가지고 막 코 흘리고 이런데 그 애들 봤어요 그런데 태어나면 얼마나 괴로워 그런데 우리 뭐예요 따뜻한 물로 씻고 이 선진국에 태어나서 우리나라는 총도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거 진짜 너무 우리 복받은 거예요 합장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이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공덕을 행하여 법보실을 하고 설법을 들으면 중지하지 않으며 탑사에 항상 등불을 밝히고 삼매에 들어서 모든 국토에 두루두루 다니리라 삼매에 들어서 모든 국토에 두루두루 다닙니다 네 여러분들 잘 실천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걸 안다면 불법을 닦고 인연을 공덕을 지은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경전을 들으면 아는데 실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 피디님도 계시지만 아내와 화가 나서 싸울 때 나는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내는 난리를 쳐요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아내가 난리를 쳐요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화가 나니까 서로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전의 내용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거라 참 나는 참겠다 네가 나를 죽여든지 나 살리든지 죽이지만 말하다고 그 마음으로 간다면 사실 재앙이 안 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실전에 그렇게 마음 자비로운 마음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실전에 안 되는 거라 화가 나요 저 보살이 나를 공격할 때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 보살 왜 나한테 나 하지도 않은 행동을 나한테 뒤집어 씌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보살이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참아야지 이 보살이 깨우치도록 해야지 그럼 이 보살이 어떻게 해야지 깨우쳐요 기도로서 깨우쳐야 됩니다 내가 이 보살이랑 싸우면 이 보살 집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휴 저 중도 아니야 저 화만 내고 그럼 뭐예요 나만 웃은 사람들 그럼 뭐예요 스톱 그런데요 부처님 딱 얘기하나 부처님이시여 저 보살이 나한테 시험을 합니다 아 내가 화가 나고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신장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러고 뭐예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뭐예요 그 보살이 꿈자리에 스님이 나타나 예 이놈 네가 감히 어떻게 부처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예끼 딱 그런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저 스님을 저렇게 공격하고 뒤에서 이간질을 했더니 그날 바로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무서운 모습으로 나를 호령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 그러다가 또 막 가다가 남편이 갑자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정말 아이고야 아 내 스님한테 저렇게 못되고 그렇더니 남편이 사고 나고 내 꿈자리가 이렇게 사났구나 그럼 뭐예요 다음부터 그 보살이 나한테 그래 안 그래 내가 화 안 내도 안 그래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여러분도 그런 원력을 세우세요 화내고 갈고면 안 돼요 서서히 자기가 알아서 부처님한테 귀하고 나한테 귀하게끔 만들어야지 화로서 화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이혼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법문은 요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나마하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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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물하십시오 지금 오늘은 네 번째 수제만보살경의 네 가지 그 공덕에 대해서 법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합장 인사하겠습니다 나마하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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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3강에서 세 번째 법문에서 했던 거 다 기억나세요 망각주기가 왔군요 어떻게 하면 연꽃천입에 태어나서 법왕의 자리에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수와 침범하는 자 질투하는 자가 없게 되는지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살의 네 가지 법을 가지고 재앙이 소멸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착한 행으로 청정하게 살 수 있는가 네 가지 인원이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을 받지 않고 같이 해보세요 재앙을 받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착한 행으로 청정하게 사는 방법 우리가 누구나 다 청정하게 살고 싶고 재앙을 받기 싫고 죄 없이 살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부처가 아닌 이상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스님도 죄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게 걸어다닐 때 개미를 밟는 것도 죄고 모기를 잡는 것도 죄고 살다 보면 거짓말할 수도 있고 스님도 욕심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알고 지은지 모르는 지제가 많은데 그 재앙을 없애는 길이 있다 죄를 없애는 길이 있다 맑게 사는 길이 있다 부처님이 그거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 마음으로 뜻으로 생각하는 바가 항상 선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세 살 애기도 알아요 하지만 80살 어른도 실천은 못해요 내 마음이 항상 선에 있는데 선에 있다는 건 뭐예요 다 같이 착할 선 착한 마음에 있는 것인데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고 살다 보면 많이 갖고 싶고 살다 보면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처음에 착하고 살고 싶은데 그 착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희석이 돼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밟아야지 저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안 만들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래도 마음으로 착한 마음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새기고 아 수제마 보살경에 보니까 내가 재앙이 소멸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선 근본은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항상 개와 산매와 지혜를 지니어야 된다 어렵죠 개를 지키면 다같이 개를 지키면 산매가 나오고 산매를 꾸준히 연습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빵 수자 스님들이 참선하는 것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고 연불하는 것은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이고 개율을 지키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스님 원효대사는 요석공주랑 결혼해가지고 설총을 낳고 파괴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큰 대도인 스님으로 칭송받는데요 그 개 파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원효대사가 됐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 요석공주랑 파괴를 했지만 그 파괴를 했기 때문에 이두 문자를 만들어냈잖아요 설총이 그러니까 뭐예요 원효대사도 누구 뱃속에서 낳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사랑 속에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개를 파하더라도 내가 개를 파했지만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남을 이롭게 하면서 뭔가 큰 업적을 하나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6.25전쟁 6.25전쟁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죽창 들고 외군과 맞서 싸워서 수백 명을 죽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개 다 파한 거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하지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으니까 사명대사나 서산대사가 지금 역사에 위대한 위인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임진왜란에 죽창을 들고 싸운 거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일본을 살인을 한 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죽음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전쟁터에 나갔다고 하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 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 그러는 거야 사람 죽었네 너 나쁜 놈이야 너 파리 죽였구나 너 여부를 어떻게 할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작은 사람이다 내가 모기 한 마리를 죽여서 여기 네 사람이 밤새도록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다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내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막 파괴하고 내가 술 먹으면서 내가 뭐 개집질하면서 나 아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최소 내가 파괴를 함으로써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보고 더 이익된 삶을 준다면 내가 파괴할 수 있잖아 왜 나를 위해서 한 파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다 왔지 걔는 뭐가 있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한 여자를 진실로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럼 살생하지 말라는 건 뭐냐 살생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수명이 줄어든다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가난해진다 한 여자만을 사랑해라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도 버리고 내 이 진실한 에너지가 어두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 보면 밝은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막 좋은 기운을 받아 그건 뭐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예요 뭔가 옆에 가면 음침해 아 저 사람 옆에 가면 뭔가 좀 이상해 그건 뭐예요 환한 기운이 아니야 어두운 기운이 우리가 블랙 칠드런이라고 그러잖아요 뒷골목에 아이들이 된단 말이에요 비행 청소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는 한 사람을 진심을 다해서 진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계율을 지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했고 살투음 망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법문을 해도 이래요 스님이나 잘 사세요 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거짓말 안 하고 진실로서 살도록 노력해야지 내가 눈동자 한 번 딱 보내고 이렇게 하세요 해야지 그 사람이 스님 말을 믿는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스님도 잘 못하면서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술은 뭐예요 술 마시지 말라고 아니에요 우리나라 약주는 다 절에서 나왔어 술을 먹되 적당히 먹고 취하지 말아라 약으로 먹어라 그리고 또 또 십계라고 있어 또 있어요 근데 십계는 여러분 제과자들은 지닐 필요가 없고 계를 지키고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다 그럼 계를 지키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엄청 청정해집니다 이 이 이 이 성령 이 불성이 엄청 맑고 청정해지니까 어때요 내가 모든 게 자유로워져요 새사슬을 다 끊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도 당당하고 떳떳해요 근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걸립니다 이 사람 만나도 걸리고 이 사람 만나도 걸리고 이 사람 만나도 걸려요 왜 걸리냐 세상에 모든 사람을 다 속여도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째는 개와 삼며와 지혜를 지는 것이고 다음번 셋째는 보살의 뜻을 처음 바랄 때에 일체지를 일으켜 다 같이 일체지 일체의 모든 생각을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일체의 지혜라고 그래요 일체지를 일으켜 제도하여 모든 중생을 해탈시켜라 다 같이 모든 중생을 해탈시켜라 모든 중생을 해탈시켜라 그건 뭐예요 미물이 오면 미물도 해탈시켜야 되고 개가 오면 개도 해탈시켜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어도 가난한 사람은 해탈시켜줘 가난한 사람은 지금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 부처님법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당장 이번 달에 월세 내는 게 밥 새끼 먹는 게 관건이에요 그럼 그 사람 해탈시키려면 말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말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요 당장 내 그 사람 월세를 내줄 수 있는 복이 돼야 됩니다 맞죠 이 사람이 오늘 보살님이 배고파 근데 돈이 없어 근데 눈치를 봐 아유 스님이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예요 스님이 뭐 부처님 뭐 마무리 뭐 공안을 얘기하고 화두를 얘기해도 스님이 밥 한 끼 사주는 것만 못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일체의 지혜가 열려야 된다는 소리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탁 통찰력으로 딱 꿰뚫어봐야 된다 그게 다 일체지 이 일체의 모든 걸 딱 마음을 하나로 탁 집결시킨다 그래서 상대방을 통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해탈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라는 소리야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한지 저 사람이 밥이 필요한지 저 사람이 법문이 필요한지 저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지 그럼 뭐예요 저 사람 사랑이 필요하다면은 손 한번 꽉 잡아주는 것도 공독이 될 수 있겠죠 너무 외롭고 너무 신문적으로 불안하다면 그래서 교회 가면 목사님이 딱 오자마자 딱 앉아서 합손기도 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손잡고 한번 기도한 게 그 사람한테 마음의 여운이 남았습니다 아 목사님이 날 위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주구나 그것도 해탈시켜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근데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모든 일체질을 통찰력으로 사람 상대방을 마음을 편안하게 헤아려준다 그걸 해탈시킨다 그걸 다 같이 열반 열반시켜준다 다 같이 넷째는 언제나 일체 중생에게 크나큰 자비와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이가 들고 내가 능력이 늘어갈수록 설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에서 제일 높은데 내가 제일 잘났는데 이래요 그럼 뭐예요 그보다 더 잘난 사람 볼 땐 없대 이렇게 보고 웃습니다 근데 진짜 잘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딱 숙입니다 딱 숙여요 자기 자신의 공덕을 딱 감춥니다 그리고 딱 숙이면서 합장합니다 그게 뭐야 모든 중생에게 크나큰 자비로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걸 다 같이 측은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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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났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다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워하지 마라 저 사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왜? 열등감이 생겨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부자고 저 사람 저렇게 잘나가고 저 사람 월급 많이 받는데 부럽다 그럼 지는 거야 그럴수록 어떻게 돼? 내가 노력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숙일 줄 알아야지 나보다 능력이 없어도 내가 숙일 줄 알아야지 왜인 줄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80까지 배울 점은 다 있어요 내가 나이가 80인데 내가 60인데 네 그럼 어쩌라고 나이 많은 게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이 법력이나 그 사람이 마음이 문제잖아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합장하세요 부처님께서 이의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선의 뜻을 두어 널리 제도할 생각으로 개와 정과 해를 떠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일체질을 가르치며 자비한 뜻을 행하여 청정한 머무름을 얻으리라 자비한 뜻을 행하여 청정한 머무름을 얻으리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누구나 다 부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환경에 내가 휘둘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 한 컵이 있잖아요 스님이 물 한 목을 먹을 때 얼마나 청량하고 개운해요 하지만 이 물에 먹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 봐요 이 맑은 물이 새카맣게 변해요 그럼 뭐예요? 일반 사람은 어때요? 아우 점을 더러워서 못 먹어 아우 먹물 떨어졌어 이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때요? 이거 나한테 부어 나한테 부어 왜? 나는 이거 먹물 한 방울 아니라 두 방울 세 방울 다섯 방울 떨어뜨려도 난 희석시킬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대자비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희석시킬 수 있나 보통의 사람들은 한 방울 떨어뜨리면 새까매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을 칭찬하거나 이 사람을 욕을 하면은 거기에 다 휘둘려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욕을 하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아 네가 날 그렇게 칭찬해줬어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물방울 떨어뜨리면 거기에 휘둘려 그럼 바다 같은 사람은 어때요? 똥물을 요만큼 받아서 바닷물에 탁 던져보세요 그 똥냄새가 금세 없어지잖아요 왜? 바닷물은 워낙 넓으니까 먹물을 열 방울, 천방울, 만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금세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청장한 마음을 머무른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외부적인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청정한 물의 양을 늘려야 돼 상대방이 나를 화를 내서 딱 때리려고 하다가도 이 사람 얼굴 딱 보면은 싹 사그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분은 보니까 상대방은 고만하려고 그러는데도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럼 뭐야 이 사람은 고만하고 싶은데 저 사람 보니까 화가 나니까 또 싸우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보면 화가 누그러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면 더 화가 나 스님 얼굴을 보면 어때요? 화가 나요? 누그러져요? 누그러져야 돼 이런 관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화자찬해서 스님 딱 보면은 화가 나다가 스님 얼굴을 보면 화가 이렇게 누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같이 따라하세요 모든 법에 머무른 바 없고 또한 의심할 바도 없으며 또한 시비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달그림자가 물속에 나타나는 것과 같고 꿈과 아지랑이와 깊은 산속의 메아리와 같으니 꿈과 아지랑이와 깊은 산속의 메아리와 같으니 열의 행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열의 행도 이와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화나고 기쁘고 이런 것은 다같이 뭐와 같다구요? 꿈과 산의 메아리와 더운 날의 아지랑이 같으니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하겠습니다 합장해보세요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만일 정법과 정법이 아님이 마치 머무른 바가 없다면 또한 취하는 바도 없으며 또한 놓을 바도 없으며 공하여 색이 있지 않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내가 기쁘고 인간 세상이 흰월하게 놀아나더라도 그 마음이 딱 애착만 거기에 딱 집착만 안 하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이 보면 백천년 동안 지은 죄도 내 한마음 죄를 참회하고 다시 참회 참회하고 오늘 모든 죄를 사여 주소서 하고 딱 그 죄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 그 죄를 생각하는 순간은 죄가 되지만 그 죄를 생각하지 않고 딱 그 죄를 잊어버리는 순간 백년 제도 돈 탕진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나는 모기를 몇 마리 줄었고 소를 몇 마리 잡았고 내가 남한테 이렇게는 죄를 마음에 새기고 있잖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현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오지 않을 미래는 예측하면 돼야 안 돼 예측하지 마야 돼 오늘 최선을 다하다 오늘 밤에 죽더라도 여한이 없어야 돼 그게 무유정법이야 공과 색이 다름이 아니다 오늘 밤에 꿈꿈이 현실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어젯밤 꿈꿈이 현실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나갔을 뿐이야 꿈은 꿈일 뿐이야 단지 내가 좋은 꿈 꿨으니까 아 나 오늘 좋은 일 있겠네 그 정도 해라는 소리예요 인간 세상에서 좀 휘둘린다고 내가 또 마음 아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또한 지나간다 이 지금 수제마 보살경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인형 공동 내가 쭉 설명해 줬잖아요 그거를 보살의 경전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면 마지막으로 요거 할게요 내세의 부처가 되었을 때 살펴보면 다 같이 하세요 내세의 부처가 되었을 때 살펴보면 저의 나라에는 세 가지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실천한다면 이 수제마 보살경에 있는 지금 여러가지 한 이야기를 실천한다면 세 가지가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지옥이 없어질 것이며 둘째 마장이 없어질 것이며 셋째 여인의 모습이 없어질 것이다 여인의 모습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 얘기할 때 아 스님 이거 남녀평등 이거 여인의 몸이 왜 여인의 몸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유자제한다는 거예요 남녀 성등 평등을 떠나서 내가 남자로 변하고 싶으면 수시로 남자로 변하는 그런 세계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수제마 보살은 여덟 살 먹은 우가의 딸인데 그 딸은 전생에 모였다 알고 보니 수천 수만 겉을 공덕을 지은 보살이었다 단지 몸이 여덟 살 아인 동자일 뿐이지 부처의 경지였다 그래서 그 수제마 보살은 오래지 않아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이 경제는 마지막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여덟 살 먹은 우가의 딸 수제마는 결국에는 부처가 되는 걸로 귀결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지금 말한 모든 인가법을 결코 어기지 않고 끊임없이 지키겠다고 서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제마 보살은 마땅히 부처가 된다고 부처님이 수기를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경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 수제마 보살경에 나온 이 내용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다음 생에 먼 미래에는 부처다 부처가 아니다 반드시 된다 단지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수천 생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실천하는 마음으로 아시겠습니까 오늘 법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나무하미탑을 선물하십시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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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